예수님의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손 주님의 발에 우리 손과 발을 포개면 못이 같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영락교의 성도들 힘을 내셔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열린 산에 들인 공회 그곳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증거를 찾는 중인데 여의치를 안치요 그 내용이 55절과 56절입니다 대체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57절에서 5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마 두 가지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성전 어떤 곳인데 헐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한번 놀라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라는 선생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을 때 좌중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는 세 성전이 있었고 또 그때 있는 거죠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루빠벨 총독을 중심으로 재건한 제2성전 수루빠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수루빠벨 성전이 주전 63년 62년 사이에 로마 군에 의해서 유린되었기 때문에 헤롯이 다시 짓기 시작을 해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애돔의 피를 받았는데 분봉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주전 20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헤롯이 죽고 나서도 몇십 년이 더 지나서 주후 64년에 와서야 모든 게 끝났을 정도로 규모가 방대했습니다 거기 사용된 대리석은 평균 자박 90cm에서 120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건 대리석 하나의 길이가 12m고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런 걸 운반에다가 성전을 만든 것이죠 제사장만 천명이 동원되었고 거기 동원된 역군은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라삐들은 그 대리석으로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을 보기 전까지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대단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을 만큼 엄청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거 허물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세상 열방에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표가 있는데 육체에 가진 표는 할래고 마음에 새긴 표는 율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은 것은 성전이라고 믿었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할래를 행하고 율법을 가슴에 품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는 영원하다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그곳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46년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이 몰고 올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파장이 클 것 그로 인해 당신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고 죽게 될 것까지 다 아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파장이 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58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5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성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성전을 허물어야 되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한계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화려했지만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에게 무너졌습니다 수루 바벨 성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63년 62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로시 지었고 계속 이어서 짓고 있던 그 당시의 성전은 주후 64년에 완공됐는데 6년 지나자마자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성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었나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노이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파괴됐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스대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47절 이후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그마한 건물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갇혀 계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어가는 것들이 이런 한계를 가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58절에 나온 대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그게 대안이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으면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성전이 나타내는 건 크게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할 때 그 사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헐라고 말씀하시던 그 대목에 가서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그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손으로 도운 부분이 있습니까? 0.00001%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받고 장례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곳을 지킨 것밖에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사람은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도 살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새삼 막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태칸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먹을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시고 편팔과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그것이 사흘 만에 일어나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락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영원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생명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지나간 2000년 동안 얼마나 공격당했고 핍박받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그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 받을수록 더 일어나고 억눌림 당할수록 더 부응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꼭 명심해야 될 건요 우리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려 하지 말고 또 다른 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려고 하죠 인공적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 단적인 게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탑을 쌓는 목적이 틀렸는데 자기들의 명성을 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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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쌓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공이 가미된 것으로 하려고 했죠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돌이나 진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것인데 그걸 불에다 구워가지고 인공을 가미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가져다 쓴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술 사람의 어떤 인공적인 거 그걸로 쌓아 올리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명성을 내고자 하는 목적과 사람의 기술로 쌓아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잘못된 바벨탑의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지금도 내 두 손을 믿고 내 두 손으로 짓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연세 높으신 선배 목사님들 아니 예전에 이미 하늘나라 가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르신들을 요즘 우리 또래 목사님들과 비교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낄 때요 대체적으로 옛날 지금 80, 90 넘으시고 아니 다 100세가 넘어 돌아가신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담당해 오셨던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나라가 너무 가난하죠 그때 최고 엘리트 코스는 평양신학교 나오는 거고 평양신학교를 못 나온 분들은 그냥 지방의 성경학교 나오고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 등의 목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옛날 어른 목사님들 때는 어려웠어요 정말 그 대신 그분들이 의지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했어요 그때 그 어르신들은 산에 가서 정말 나뭇불이라도 뽑을 요량으로 몇 날 며칠을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목회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또래나 요즘에 보면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요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달란트가 뛰어난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예배당을 잘 짓고 음향 시스템 최고의 음향 시스템을 갖춰놓고 영상을 갖춰놓고 그 신학 지식, 그 다음에 목회 경험과 다양한 성경 연구 방법 성경 공부 프로그램, 목회적 프로그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것들 다 갖다가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더 교회들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왜 강력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되고 있을까 저는요 결론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신학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동원하는 건 내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반면에 요즘 저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 권세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달려 부르짖는 그런 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안 되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만이 영원한 것인데 아직도 두 손바닥 이거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야만 견고하고 영원한 이 원리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읽어나가고 모든 영역에 우리 영락의 성도들 이 설교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내 두 손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느린 거 더딘 것 같아도 그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만 하고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듯 만드시는 그런 일을 소리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옮기시잖아요 그 허허벌판 광야에 갔는데 딱 거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 왔다가는 그 내시를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허허벌판 광야에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어요 그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 빌립 집사님이 올라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니 한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적 장면이 거기서 펼쳐진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짐승 담겨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계속 보이죠 그리고는 고넬료에게는 역시 환상 가운데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 하시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딱 만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과 똑같이 이방인의 영혼 속에도 임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교회를 읽으시고 복음이 확장돼 나가도록 하신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쌓은 벽돌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행사에 가면 끝날 때 하는 게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을 때도 화이팅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쳐다보는 게 우리 두 손바닥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화이팅이 우리 손 내 주먹의 힘을 믿는 화이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두 손은 오직 하나님의 두 손 붙드는 믿음의 손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행하는 순종의 손이 돼야 되고 우리 두 손은 오직 모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 인생도 지으시고 가정도 지으시고 영락교회도 지으시고 여러분의 생활터전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322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세상에 헛된 신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두 주먹을 믿는 이거 다 버려야 되고 내 손바닥의 기술과 능력 이거 다 의지하는 마음 버려야 되고 세상에 헛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기리며 그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짓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 마음속에 지지하는 어떤 특정 정치인 암흑의 암흑의 또 그들이 가진 정치 철학 그들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 정책들 경제 정책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책 복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위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노란 벽돌 빨간 벽돌 뭐 무슨 벽돌처럼 가져다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이 나라가 견고한가 여러분 저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나라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다면 대한민국은 견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한 거 많지만 마지막 소망이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손은 지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지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영락교회를 견고하게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사람의 손바닥 믿을 거 못된다 하나님의 손 그것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이 견고하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주의 길을 선포ate 성경의 시각을 했madе 성경의 인 problemas 성경의ges 성경의 You 성경의 esta考ens 성경의 시각 한글자막 by 한효정